시야를 해방하면서 나가는거야 시야만 하자 지완이 해봐 시야만 하자 시는 타이밍이 맞아야돼 바로 바로 주면 주면 팍 주면 뒤로 총 내주면 지완이가 탁 치고 나가래 오케이 주고 주고 안맞았지 자 왜 안맞냐면 지완이가 가 먼저 가면 안되지 어차피 교체하는 타이밍으로 못생기는거니까 자 봐 여기서 오지 패스가 오면은 와 같이 그렇지 이렇게 교체 지금 교체하는 타이밍에서 패스가 결정나야됩니다 교체도 하기 전에 미리 가 있으면 제가 안죽지 자 한번만 해봐 시 한번만 더하고 가자 둘이 고금만 맞추자 가빈 수비해도 나와 자 주고 그렇지 그렇게 뛰어놓은단 말이야 오케이 왼쪽 따라 hoox 그렇다면 부족한 보관